13과 밥은 왼쪽에 놓고 국은 오른쪽에 놓습니다. 다음을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한국 사람의 밥상에는 보통 밥과 국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밥은 왼쪽에 놓고 국은 오른쪽에 놓습니다. 한국 사람은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국의 오른쪽에 놓습니다. 김치와 여러 가지 반찬이 있습니다. 찌개도 있습니다. 찌개는 상 가운데에 놓습니다. 찌개와 반찬은 여러 사람이 같이 먹습니다. 찌개와 반찬은 여러 사람이 같이 먹습니다. 찌개와 반찬은 여러 사람이 이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